역시 겨울에는 귤을 먹는 게 짱이지 애들이 귀찮게 할 수 있으니까 몰래 맛있게 먹었지 머리 왜 이래? 왜 그리대요? 지금 쳐다보는 거야 지금? 왜 이러세요? 왜 슬금스러움 다가오세요? 여기요! 화면 안 보이거든요? 앉아! 진짜 어이없는 표정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어 아우 배라 진짜 배라 아 저기요 아 근데 쪼금한 빵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세요? 이렇게 해주세요 아 저기요 아 왜 이러시던냐 아 왜 이래? 왜 쟤 빵이야 이거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앉아보세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이거 될 거야? 아 맛있다 저기요 화면 가야지 마요 비켜주세요 화면으로 보고 싶다면? 이렇게 내가 화면 지금 이렇게 주고 가면? 이렇게 오지? 그럼 내가 재빨리 이렇게 맞춰비? 그럼 내가 화면을 차지할 수 있어 아우 아파 널 조련할 수 있지 난 나 이게 빵이 있음 빵? 이거 좀 볼게 앙냥냥 아우 진짜 부담스러워 진짜 저거 봐 내 시선 좀 볼래요? 내 시선 좀 볼래요? 네 으아악 왜 이래?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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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ll님 우린 한입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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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안녕! 아 내 빵! 뭐 하시는데요? 너무 장난 나쁜 아이야. 방송은 빵을 먹을 때 뭘로 먹어야겠어. 뭘로 어떻게 먹지? 그래서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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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